1번 타쿠마요? 아...나이구 상당히요 자존심요 됐어 됐어 무리하지 않을게요 침착하게 할게요 침착하게 할게요 아이 그거 안되나 이거 게임이 끝났나요 지금? 아...나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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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등급 한번 갈게요 원래 B등급이랑 할라 했는데 한번 하고 가야되겠다 지금 2연승중이거든요 3연승하면 방종합니다 바로 여호판 이기고 바로 끌게요 아 땀씨 짖는소리에 강아지 같겠다 여기까지 제가 신경써야되나요? 깜씽이 하하... 장관이라 참 재밌는데요 벌써부터 제가 근데 어때요? 오늘은 침착모드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장관이라도 상관이 없다 자 침착하게 갑니다 이제 이런거 쓸줄 모르거든요 제가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안풀리나 이거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괜찮아요 패턴이 항상 일정한 일정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고루야 어깨 보이네 아이씨 아나이씨 아이씨 죽나 이거 야 일어나서 나와 아무나 나오나 지금 좋은말 할 때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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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심리 아아 나 알겠어 오케이 아아 나 진짜 적당히 해야지 아 아 적당히 해야지 예 하아 하아 적당히를 몰라 하아 상당히 많아요 하아 적당히를 몰라 , 하아 어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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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쯧 흐 아 하아아 하아 1번을 1번을 장관 넣으면요 확실히 장관이 장품이 없어요 장품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제가 하는 말인데 장품이 없는 장관 웃음이 나온다 반대로 뒤로 갈 필요 없어요 끝에 몰리면 안되요 몰리면 안됩니다 구석에 몰림이 안된다면요 아랍피스 할게 끝 잘라 이것도 가볍게 지금 뭐 럭키박스가 들어왔는데 뭡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요 미션인가요?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아아 난리 진짜 엄청 아 아 아 침착하게 하면 돼요 여러분 침착하게 다쿠마한테 침착하게 됐다 안썼다 아 아 뭐냐 이 와 씨 한 번 쫄쫄히 컴보를요? 연습을 좀 해야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사빠 또 사빠 빠잡 자 다음 보고전이다 아싸 여러분 여러분 고고전 제가 져요 안 져요? 그냥 이깁니다 자 누구라도요 누구라도요 바로 꺼져 하하 저거는 다 하는거니까 예쓰 바로 피살기 나도 썼는데 끝났다 게임이 하하 안 끝났어요 아니 방금 저 피살기는 저거 맞으면 안된다 저거는 SK에 제가 한번 전화좀 할게요 저거는 좀 있을수 없는건데 그러면 나도 저거쓰지 똑같이 저건 안되지 저렇게 돼버리면 도전 1번 타쿠마요? 아 상당히요 자존심요 됐어 됐 무리하지 않을게요 침착하게 할게요 침착하게 할게요 아 아 이거 안 되나 이거 아 눌렀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슨 짤콤 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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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